이렇게 다 붓으로 일일이 바르는 거야? 그냥 매니큐어랑 똑같이 생겼을 줄 알았는데 타루스로 생겼네? 그치? 매니큐어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 있기는 골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해주세요 트렌드입니다 그치 때문에 감질맛은 죽겠네요 너무 맛있어 느낌이지? 한국 음식이 맛있어 이번에 여름에 프랑스 가서도 프랑스 음식 맛이 없더라고요 진짜? 프랑스에서 먹은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 프랑스에서 먹은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 프랑스에서 먹은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프랑스 한 입 감자 소금만 부기 프랑스 장식 비트 저녁 제멈 초고료 대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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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잘 익었어요 재료로 대파 양파 충분히 만들어낼 때까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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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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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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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신고는 자기소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하키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부고국인데, 그치? 내 하키 어제 부고 줘보니까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안되겠어 외면하는 거야? 하키는 이제 부고 안돼 그래서 엄마가 다 먹는 거야 길게 먹었지만, 이제 저녁을 먹지만, 어떻게 생각해 할지 알았지? 네 맛은 매일 calcul Buddh 이 자영이 너무 맛있는데, 이 자영이 너무 맛있어 어느 정도 먹으면 뭐지? 응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갓도 중독이 난다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 갓도 중독이 나의 맛 좀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나는 갓도 중독으로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갓도 중독은 이런 갓도 중독을 못하고 이 갓도 중독을 넣었을 것 같고 응 아! 됐습니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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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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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목이 엄마, 요렇게iedo 콜라 반찬 empowerment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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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좀 잘 입었어요 오늘 하키소미 미용을 맡기러 가는 날인데 약간 그 엄마로서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리려고 좀 챙겨 입었습니다 우리 하키소미 미용 잘 부탁드립니다 하려고요 바지는 골덴바지 이렇게 입고 제가 이번에 국내여행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하키랑 같이 여행 갈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한 신발을 구매했어요 나이키 러닝어인데 컬러가 되게 반투명하면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새 신발이에요 새 신발이어서 이렇게 집 안에서 신고 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럼 저는 이렇게 외출해 보겠습니다 하키 엄청 쪼꼼해졌어 하키 쪼꼼이가 됐엄 너무 작아 진짜 눈코임 눈코는 왜 이렇게 커? 응? 하키 눈이랑 코가 왜 이렇게 커? 배우야 배우 하키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알꽁이가 준 케이크인데 분당 미금역에서 되게 유명한 케이크집이에요 12시면 다 품절된다고 대박 단호박 치즈랑 쇼트 케이크 하 맛있겠다 호박 치즈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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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ble 내려가세요 여덟 안 돼 두 발 두 발은 안 돼요 오 조개가 찍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